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오늘 6월 10일 안내해드릴 정보 LS 머트리얼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시 55분입니다. 발음이 살짝 꼬였네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긴급하게 소식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수급, 공급, 계약, 플러스 보호 예수, 물량 관련해서 오늘 방송할 거고요.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있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인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 다음에 가온전선 등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뉴스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 모든 종목들은 전기, 그 다음에 전력에 관한 종목들입니다. 원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44조 원이다, 15조 원이다 라고 해서 큰 금액의 공급 계약 및 수주 계약이 발표되고 있는 상태고요. 체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울트라 캐퍼시스터, 유시, 해양, 풍력, 관련된 전기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의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캐퍼시스터, 지금 이슈와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노후된 전기선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캐퍼시스터, 지금 블룸에너지 AI 데이터 센터에 대대적인 공급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료와 정보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송 중간에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LS 머티리얼즈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6월 10일 날 최고가 3만 1,950원을 기록하며 현재 지금 3만 850원에 장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상장 이후에 최고가 4만 950원까지 기록하고 지금 현재 3만 1,950원에 최고가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보게 되면 수급, 들어와져 있어서 계속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여지고 이렇게 상단에 좀 물려져 계신 주주님들께서 지금은 이제 타출 기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월 20일 날 최고가 5만 1,500원을 기록해서 뒤에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지금 우상향 패턴 다시 한번 엘리언트 파동 급등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상단에 물려져 계신 주주님들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심하셨을 거에요. 하지만 지금 세력들이 보호회수 물량 풀기 위해서 열심히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 다시 한번 주가를 극동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타점에서 매도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가 매도 타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거래량도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조금 많이 좀 털고 나오셨어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 매집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요. 투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에서 계속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모펀드도 들어와져 있고요. 네 기타 법인도 네 물량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아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보호회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다 수화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보호회수 물량 나오면 주가 하락하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에요. 네 그래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네 실시간 소통방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 네 주주님들에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 네 우리 LS머트리얼즈에 네 LS라고 문장통 보내주시면 요 실시간 소통방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블룸에너지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같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문자 보냈는데 왜 안 보내줘 왜 초대 안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답장을 드려도 이게 통신사에서 스팸으로 걸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LS라고 꼭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죄송합니다. 네 LS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좀 관련된 자료와 뉴스 기사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AI 전력 대략 수혜조로 등급 네 주가 고공행진 LS머트리얼즈 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위 에너지사의 특수 배터리 UC 공급 영향 네 요거 공급 계약 맺어져 있어서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 제가 준비해놨고요. 네 요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LS머트리얼즈 네 지금 현재 네 장중 18.55% 상승했다. 오전 10시 20분 14%대 상승하는 걸 보이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LS머트리얼즈가 지난 4월 올해 최저점인 23,250원을 기록한 뒤 두 달 만에 30% 상승하며 전 고점 4만 9,970원을 향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LS머트리얼즈의 재도약 인공지능 네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네 SOFC가 떠오르는 이후 시작됐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LS머트리얼즈가 미국의 대표 대형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 고효율 연료전지 수요 부품 공급사라는 점에 네 상당한 쉬운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블룸에너지와 수주계약 체결했습니다. 네 요거 발표 나올 거고요. 주식 콜센터가 공시 나오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먼저 드릴 거예요. LS머트리얼즈는 지난해 SK에코플런트와 블룸에너지의 합작 법인이 블룸 SK 퓨얼셀의 SOFC 네 국산화 1차 협력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느 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왜 매도해야 되는지 요거 좀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요거 LS머트리얼즈에 관한 제가 자료 준비해놓은 거에 대한 네 요거 자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자료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꼭 요거 자료 받으셔서 세력들과 기관 외인들에게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LS머트리얼즈 네 기업정보 LS머트리얼즈는 스마트 팩토리 AGV용 네 울트라 캐퍼시스터 네 요거 전지 분야 활용되는 에너지 저전장치인 네 중대형 울트라 캐퍼시스터 일명 유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형 울트라 커페스터는 풍력발전기 내 피치 산업용 AGV 전원 트랩 내 전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력산업 내 전기자동차 보조전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형 커페스터와 비교하여 응용 분야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응용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LS머트리얼즈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음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 당동 솔직히 지겨우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와 정보 신청해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거니까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LS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네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나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네 매수 타점 네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네 소통방 통해서 안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 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LS머트리얼즈의 기업 실정 및 단기순위 그 다음에 손익구조 아 이게 앞으로 우리 LS머트리얼즈가 얼마만큼의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와 정보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12일날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는데 이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주주님들이 겁내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LS머트리얼즈는 지금 좋은 흐름 그 다음에 공급기약 수주기약 네 이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우리 단기간에 5만원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종 목표 가격은 얼마? 네 30만원 봐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전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및 전력난으로 인한 네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가고 체코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네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 왜 주기 있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원활한 전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전기설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 LS머트리얼즈도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와 호재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호의 수 물량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 물량 다 소화하고 주가 다시 5만원 이상 올라간다. 복귀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네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놨으니까 제발 좀 받아가시고요. 제가 방송을 뭐 1시간 뭐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 주진님들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진님들에게 네 꼭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우 저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진님들께서 아 나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지 이 종목은 어떤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요 고민 네 제가 안내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예전에는 제안을 뒀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진님들 위해서 네 100% 다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같이 모여서 돈 벌어보시면 됩니다. 네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고요. 네 010-3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네 010-372-8706번 네 우리 주진님들 6개월 1억 만들기 어려우실 것 같잖아요.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면 3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어요. 네 열흘이면 300만원이고요. 21이다 그러면 600 버실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수익 내드리고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을 네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요. 네 우리 주진님들에게 추가적으로 아 나 바빠서 단타 이런 거 못해 네 그러시면은 우리 주진님들에게 이 주식 콜센터가 AI 테마 급등 종목 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네 요거 관련한 네 공식 네 주식 공략집 요것도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 네 로봇 관련한 의료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리뷰 해놨습니다. 네 매수 타점은 실시간으로 소통방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주진님들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LS라고 문찬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아 우리 주진님들 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혼자 주식하다 보면 아 이거 손절 타이밍인가 매수 타이밍인가 이거 잘 못하시잖아요. 요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3172-8706번으로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종목 상담 이벤트 중이에요. 큰 손실 중이거나 힘든 종목 있으면 종목명과 평당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분석을 통해 포트 구성해서 네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비용은 무료. 네 우리 주진님들에게 저는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진님들도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우리 주진님들 돈 벌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진님들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네 안내 도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네 아까 제가 드리기로 했던 자료와 정보 네 LS 머트리얼즈 대형 자료 블룸에너지 5조원 규모 공급기야 네 요거 발표 나옵니다. 무료로 드려요. 다 010-4172-8706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LS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진님들 네 우리 LS 머트리얼즈 네 5만원, 10만원 갈 거니까 우리 주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매수 매도 타점 네 요거 주식 콜센터가 잡아드릴 테니까 꼭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이 소통하시면서 주식 콜센터와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도 같이 도전해봐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